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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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병이 도졌군 치료약은 없다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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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집중 죽어도 압축이다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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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광을 하네 팡을 램 페이지 램 그리고 페이지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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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병 약도 없는 압축병 들이 useless 당서 gard은 저녁 준중 정amy이 중실데득 당독 어둑 어두워 보호 어도의 폼 달굴 무적 수비 어포 깔굴 무적 어포 으어어포 재물 떠야되는데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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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음 무적 너무 아깝다 아 찰싹 아니 헤드 미처다 비토크렘밍 아 깜차서 죄송합니다 습 병신같은데 아니 어떻게 안되나? 얘부터 패로 안되나? 진화 없는 결과는 진화 미사용 결과되더라 진화 그립다 그리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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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없네요 개똥캠 상점수생 뒤졌으면 좋겠다 적당하면 편집 어깨 적당한 척 적당한 척으로 적당한 척이 적당한 척이 적당한 척 depth 적당한 척이 적당한 척이 적당한 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굴 의단 초펜 어피가 낫겠죠. 연기 6회복이니까 어피가 휠량이 더 많겠지. 진화 언제 오냐 근데. 연기 6회복이니까 어피가 휠량이 더 많지. 펑 이렇게 또 심장이 물 건너갑니다. 변화시킬 거 없지. 방란 덱인 줄 알았는데. 의단 덱이었네요. 예시 삽극협인데. 아유. 의지 잡냐 이래서. 잠자. 참으면. 떼는 온다. 떼를 기다려야 한다. 잠이 깼다면. 중과로 채가리지. 엘리트. 는 힘들겠죠. 네메시스. 네메시스 빼고. 다 안될 것 같은데. 뱀녀. 저거. 채끄리기 잡기 힘들고. 머머리 네메시스는. 그나마 잡을만하겠는데. 칼찌뇨 만나면 되죠. 얘네도 화상 넣는데. 근데. 연사의단이면은. 바로 하나 뚝배기 깨는데. 툭배기. 뚝배기. 광란댁인줄 알았는데. 의단댁이었네요. 심장. 심장. 안가니까. 심장. 멋을 뻔했네. 심장. 멋을 뻔했네. 심장. 멋을 뻔했네. 저의단 이제 필요없어. 스페이단 이제 필요없어. 진함이 안나오네 어 이거 받을만하다 광기 광기다 광기 데비? 데비팽이? 데비팽이? 광기다 광기다 광기 팽이 데비 대팽 데비팽이 핑핑 라임 살리지마세요 어 뭐야. 의단이나 쳐먹어 뒤져나 의단 대기야 이거 깝치지마 이것이 의식용태 한겁니다 희망편 대비평이 불안 불안하네요 대비평이 핑핑이 내비평이 중점 미친 탈페인슬로.. 미친 탈페인슬로.. 아 이거.. 아니.. 아 왜.. 왜.. 비힐.. 비힐.. 쥐쥐 그냥 쥐쥐 그냥 쥐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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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뇨 이거 두개면은 19방어니까 죽네 데뷔러 어지럽 넣어서 지나가야지 근데 이거 데뷔 서순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은 뭐 서순이 어떻든 간에 다 뽑히겠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지 나 지금 두장 못 뽑지? 다 버려야 두장 뽑네 이렇게 하면은 서순이 어떻게 되든 지나가나 보겠지? 아니 뭐가 뭐가 맨 밑이야 아니 그러니까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건가? 일단 똥카드 작동법 어떻게 알겠어 뭐 끝이 아닌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끝이 아닌데 끝이 아닌데 진짠 와 깼다 예 단검이었다 단검 저자 대비팽이 대비팽이 뭐야 이게 100 그냥 지나갔네 바람같은 아이언클레드 대그하바 롤라스님 반갑습니다 광란 연사 강타 수비 의단 의단 발굴 의단이 진짜 미쳤다 졸랐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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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